고구마 다 심고 아 몰랐어 아이고 지금 가지 심고 있습니다 지금 멸딱님이 가지랑 헷갈려가지고 남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가지 심고 이게 너무 많다 뭐가요? 가지요? 가지 뭐 여기다 많이 심어요 몇 개 사왔지? 여기 열 개 총 몇 개 샀는데요 저 아래 하고 오사리에도 심어야지 원래 해 이거 구형대로 심으니까 너무 촘촘해 하나씩 찌워서 응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가지 열 개 토마토가 몇 개야? 응 가지 가지 왜? 네 너무 떨어졌어 너무 떨어졌어 여기는 너무 떨어졌지 너무 떨어졌어 너무 떨어졌다고요 넉넉하니 다시 먼저 와 10시 반까지 오랬잖아 대답을 해 뜨구먼 그치 대답을 해 뜨구먼 그치? 응 자 더 멀리 심어야 돼 네 됐어요 불어나고 그치? 응 여기 자 또 가지 하나 가져와 가져오고 거기다 어떻게 뭐 하려고 아 전화 좀 해 응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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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그만해 됐어 너무 멀어 모종이 없다고 뭘 자꾸 저기를 끝난 거지 모종이 없는데 모종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모종이 없잖아 모종이 혹시 보내 놔 여기 왜 뛰어놔 이거 여기 여기로 해놓고는 여기 하나 응? 동구가 야 이거 넷풍 때 안 가져왔나 도마두 됐어 그수님 나두고 일로와 나 이거 좋아하네 어떻게 알았대 빠삐고네 다른 거 없었니? 빠삐고 샀어 딸기네 그냥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야 가지 맛있겠다 야 우선 물에 넣고 잠주를 뭉줘 물 줬잖아요 거의 다 줬어? 예 아 여기 덜 줬어 줄래? 어 한 번 더 줄 거여 빨리 줘 빨리 아 좀 하더래? 요게 덜 줬어 어? 옥수수 나왔네요 지금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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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형이라서 신형 아니 이거 안 들어갔어 자 이 줄 잇기 줄 월요일날 비오니까 괜찮아 야 저 줄 잇기 줄 예 줄은 우리 거고 저쪽 앞에 뺏겨 그 왜 뺏겨가지고 그 여자들 줬어 어떤 여자 아 왜 그 여자를 줘 그 여자도 땅도 많던데 거기 땅도 많더구먼 자 바삐코 먹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먹을 점 먹고 이리 와 먹을 점 먹고 이리와 이리 나와 먹어 전부 이리 와 이리 와 치킨이 됬네 치킨이 되네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래 이거 아 왜 이래 이거 이리 와 배트남 아가씨들 빨리 와 이리 짤라 짤라 하하하하 베트남 아가씨들 저 공굴로 오셨네 절로 나가, 너 뒤오지 마, 절로 나가 에어, 오래 매여! 그만 놔! 그만 놔! 이게 왜 안 떨어져? 빨라, 돌려 이거 어깨 힘드네 잘 떨어져 근데 안 떨어져요 나도 이거 먹을 때까지 여기로 놔둬네 응? 그러다가 다 녹아요 아끼다가 똥대 조치바를 내실 거 괜찮아? 조치바를 내실 거 괜찮아? 앉아요, 너무 조사 아, 이거 손을 누르면 되잖아 야, 하드가 제일 좋아 매우는 나 제일 좋아하시잖아 그렇게 알고, 도움을 타서 해도 되니까 응? 선생님, 그렇지 말고 저거는 매우, 남자 거는 저기네? 매우 그냥? 뭐야! 잠시 시ні... 아이스림 먹고, 잠시 쉬겠습니다